멘토의 실망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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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장 하나씩 하나씩 모여가는 그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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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래기들 안녕 저는 지금 도쿄 한의다를 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을 하러 갑니다 인플패스를 참여하러 가는데요 가서 패스 현장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부스 모니터링하고 매장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쁜인플 고객님들을 또 만나뵐 일정이에요 그래서 기대만 해주시면 좋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줄이 카우망가이, 팟타이, 다이스키 이는 조금 군물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귀여워 짜증나요, 그럼. 주인밥. 먹어봐, 빨리. 궁금해. 과장님도 빨리 드셔보세요. 기다리고 있어, 난. 럼쌈인가? 카레예요. 과장님도 빨리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과장님 어서 드셔보세요.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빨리 드셔보세요. 아직 당일 날 거 увид겠어요. 둘이 어디서 드셔보세요. 저기서 뭐 부탁드립니다. 신발. 먼저, 또 왔어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요러 갈 때. 근처에 이제 저녁 하신 곳이 있어서 culturally 안담없다. 본인 등판 짠 비플 패스를 갖다가 이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이쁘게 미지우 옷을 촬영해 와야지 비 안 와서 다행이다 앞머리 예쁘다 야 어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비 맞아서 그래 맞아 이쪽에 벚꽃을 입어라 넘겨야겠어 갑니다 그게 낫다 핀 꽂아서 넘겨야 되겠다 여의도 같아요 비가 많이 와요 벚꽃은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원피스도 벚꽃 느낌 비가 많이 와요 벚꽃은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원피스도 벚꽃 느낌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근데 좀 약간 아찔한 느낌 한바탕 촬영을 다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뭐 한다고? 나는 우롱티 할거야 난 내일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고기를 먹자 고기를 먹자 치에스 하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야 뭐? 구메랑? 구메랑 누가 찍고 나 유튜브 찍어야 돼서 이거 되고 있다가 떼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예전에 하이링 맞추고 계속 짱짱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됐다 뗍니다 뗄게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잘됐습니다 양사람도 한 번씩 나와요 싸우지 말라고 이제 구워서 먹는 거지? 네 누가 치해줘 이거 부터 갈게요 네 미숙한 비주얼 고마워 부어줘 약간 치는 맛있데 치는 맛있데 치는 맛있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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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그거네 졸졸졸졸 졸졸하게 졸고있다, 맛없는 닭고기를 아직 안 먹었잖아요, 맛이 없는지는 모르지 그래, 먹어봐야 말없어 뭔가 하얗게 해야만 할 것 같은 비주얼 약간 초록초록하게 근데 미안한데 임주임 여기 반찬그릇 비주얼이 너무 날것이야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남겨봐라 싸갈게요 나 찍어볼게 나 봤어, 처음 찍는게 오 아, 이래서 구워주신다고 하셨던가 쇼보야 진짜 아, 예전에는 홀리를 사랑해 내가 구우면서 구워 나 맞지 마야카 드디어 샤빈트가 나왔어요 2시간에 걸친 식사가 캐주얼 포스가 끝나갑니다 하이 행사의 날이다 리본리본하네 트리 쓰리 리본였던디 샤드 입었다구 셀프 메이크업과 셀프 헤어스타일 새로운 디디 스태션 핸드 입술 팀원 스태션 ジュウさん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す。 詳しい内容はジュウさんのインスタグラムをチェックす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ジュウさんでした。またご覧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いいね、ありがとう。 ソウルに行ったら。 やっぱり、お気に入れます。 お気に入りのメンバーが終わってきた。 あのことができた。 ギリエンドとパティ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やっぱりとしてもいいです。 あの筋配ができて、 またやら、 その後で終わった。 멘붕 멘붕 그래도 어쨌든 끝났다 큰 실수 없이 끝냈으니까 다행이다 밥 먹으러 가자고 대박 공사판인데? 그러네요 오늘 내 의상 어떤지? 배경이랑 잘 어울린다 잠시만요 과장님 아주 간장 간장 스냅보소 와 이따다키마스 고안하시는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트 번호가 저희 이제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세안을 한 이후에는 수빈칸 통어패드 가볍게 피부 결을 좀 정리를 해 주고요 같이 같이 간장 각자 네 잠시 잠시 확인 네 네 신선 신선 나? 응 나이스 응 응 예쁘다 네 뮬보 짐이 아주 난리 났어 아줌마아 이거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런데 메이네 聊 오지가 포함이야 이제 기다렸어 오직 고압이다 이제 주문했지? 난 많이 먹을 거야 난 이거 먹을 거야 돼지니까 이건 나의 선택이야 같이 먹네 발리 한 쪽 우리 너눈 그리고 저거 있어 결국 급한 수정 뒤에 칸코쿠가 있었다네 그럴까? 저걸 안 치웠어 그럼 먹다가 네가 배고플 즈음 내가 다시 와 이런 느낌 그럼 난 이를 믿어봐 오빠가 좋아하는 거 사러 왔다네 내가 도끼오케 내가 도끼오케 내가 도끼오케 내가 도끼오케 내가 도끼오케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떨리네요 사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아주 많이 오셔서 지금 줄이 저기까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 식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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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요 저희 립스티프 앞으로도 비플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구매 많이 해주시고 전국에 있는 일본 전역에 있는 비플 매장에서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자극점이 없는 그런 성분들과 자연 유래 성분들만을 담아서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케부크로 매장 행사 전에 급하게 밥을 먹어볼게 애기 그만 울어 메뉴 뭐 먹지? 이거 중에 먹으면 되나? 밥 먹기 힘드네 주말 도쿄 여기저기 아주 쥬리 대박이라네 우리는 이거 먹을 거예요 돈까스 아예 안 잡히네 다시 해줘요 우와 멋져부러 빨리 먹고 싶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도 소스 한번만 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자폰즈 소스만 뿌려주세요 흔들 흔들 스탑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구 고구맛 라면 고구맛 참기름 차가운 이런 식사는 없는데 아예 안 라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유빈에 붙어있을 것 같다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이겼다 이겼다 저희 미지우 옷인데 너무 잘 어울리시죠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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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알고 있어 잘 어울리신다고 고맙습니다 비교할 게 있어야 돼 파티들 뭐든 비교할 게 나 봐봐 대박 고맙습니다 개анов이 실제로 진화 mercy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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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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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쓰고 있긴 해. 지금 시각 1호일 9시 27분. 김주임은 못하고선 말씀 안 들게 대표님은 오늘 받은 편지 읽기 얼굴에는 팩이 붙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워 인글리시 머리카락 없이 걸려져 있습니다 정량패딩도 있습니다 칠군요 속과 겉이 너무 다른 패션 끝나시에 와 여기에는 저희 집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 고양이도 있습니다 두둥 이제 끝 체크아웃 합니다 한국 돌아가는 날 그녀가 들어온 빨리 들어와 아기자기 뭐 챙겼어? 잘했어 숟가락 내가 먹어 내가 사왔단 말이야 절대 먹어 절대 먹어줘 안녕 주라기들 저는 이제 공항입니다 한에다 공항이고요 오늘 점심 비행기로 한국을 돌아가는데 일본에서 아주 뻑뻑한 스케줄을 잘 마치고 일요일에 지금 들어가서 하루 쉬는 이후에 바로 월요일에 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 리프니프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런칭이 된 것 같고요 5월 달에 또 오모태산도 행사를 염두를 해두고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기대가 되고 일본 고객님들이 또 저희 리프니프를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짬짬이 저의 그런 기록들을 담아두긴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에 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계속 발전하는 모습들을 그러면 보여드려 볼게요 안녕 안녕